여기는 신태방역 근처로 지금 계약이 된 반지하구요 제가 지상층 전세로 지금 계약을 했는데 거긴 세입자분이 있어서 여기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찍어놓습니다 여기가 요정도 사이즈로 월세가 나오면 지상층으로 지금 찍는 거는 반지합니다 지금 찍는 건 반지하고 지상층으로 월세가 나오면 천에 사십오백에 사십오라고 하네요 방이 넓어요 방이 넓고 침대가 지금 이게 더블정도 한 1m 30-40정도짜리로 추정됩니다 추정되고 줄자를 깜빡하고 안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반지하면 더 싸고 이게 지상층 전세로 제가 오천으로 계약했거든요 엄청 당일날 바로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건물에 또 방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요 영상으로 참고하시라고 미리 찍어놓는겁니다 요정도 사이즈방은 천에 사십오백에 사십오백에 사십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는 조금 더 싼게 있어요 어떤 호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는 S급입니다 지상층 요정도에 오천으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호수는 달라요 크기나 같은 건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? 뭐 아 주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